안녕하세요. 감미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윈터라는 앨범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 앨범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이라고요.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강수 선배님의 혼자만의 겨울이라는 곡이 담겨있어요.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는 멋진 목소리를 가지신 노을의 나성호씨와 함께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는요. 내년 1월에 개봉될 영화 기다리다 미쳐라는 영화로 제작이 된답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주 부르고 좋아했던 강수지 선배님의 혼자만의 겨울이라는 노래도 저의 그냥 색깔로 다시 불러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두 곡 여러분들 겨울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꼭 제 노래와 함께 행복한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댈 생각해 조나르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하지만 내 기억하는 나를 그런 것으로 встреч振anna요.